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화가 정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그림 딱 보면 아 맞다 이런 금강산 풍경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소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선 was one of Korea's greatest painters. 정선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의 한 명입니다. He loved to go and inspect the magnificent views of the mountains himself. Especially 금강 마운틴 in 강원 프로븐스. 자, 그는요. 이 정선은요. 직접 가서, 그죠? inspect. 아주 그냥 점검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 산에, 여기서 금강산을 얘기를 하겠죠? 아주 그 magnificent라는 건 아주 장대한, 장려한 환상적인 그 경치를 갖다가 잘 살펴보고 자기가 직접 그런 후에 특히 그 강원도 지방에 이제 금강산을 가서 직접 내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So his most famous work, 금강전도, i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자, 그래서 그의 유명한 작품인 금강전도는요.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 중에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The painting is packed with 금강 마운틴's 12,000 jagged pigs steeply soaring into the sky. 우리가 뭐 만이천봉, 금강산, 만이천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 만이천 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하늘로 아주 그냥 날아오를 듯, 로켓처럼 가파르게 솟아있는 이렇게 만이천봉의 그런 그 봉우리의 모습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인제도 볼 수가 있지만요. 정선 always wanted to embrace Korea's most beautiful mountains in all his scenic paintings.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들을 몇 분 소개를 했잖아요. 이 피플을 통해서 조전시대 유명 화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뭐 각자가 약간의 그 색깔이 있고 캐릭터의 그게, 캐릭트리스틱한 게 있는데 정선의 경우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풍경화를 통해서 한국의 특히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이렇게 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Almost 300 years later, 자, 거의 300년이 지난 후에 정선's breathtaking composition still show what a brilliant painter he truly was.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이렇게 지난 후에 다시 봐도요. 정선이 그린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 그림의 이런 짜임새들이 정말 그가 정선이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뛰어난 화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낱말 프리퀘트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3번 An area of land that rises high above sea level. 자, 해수면이 되겠죠? sea level. 해수면을 높이 솟아서 있는 땅의 지형. 이게 뭘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sea고 여기가 land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mountain이네요. number four. a length of time that is equal to 12 months. 12개월과 이렇게 똑같이 이거를 합산해서 맞는 시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30일, 31일은 한 달이라고 한다면 한 달이 모여서 12개월이 되면 우리가 12개월, 13개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year, 한 날, 1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number one. 새로 1번 보겠습니다. To reveal, present, present, present.